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영국의 책임자 이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처음부터 제자리에 서야되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확인, 확인. 우리 애기 또 있는 거지, 넌 막내고. 오케이, 막힘을 안 주니까? 날개가 없는. 오케이? 어. 날개가 없는. 나는 사이가. 닭 닭다라고 기약은 그날 따져부로 바퀴로 가요 있지만 너를 우리만의 놈이 났다 놈이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왼쪽. 팔꿈치. 손. 이쪽이야? 네. 이렇게 해요. 내 이두를 봐라. 그렇지 그렇지. 펌핑이 되어있다. 머리. 머리. 머리 머리 머리. 아 아 아. 이거 지금 저걸 찍을 때 뭐하고 있는지. 잘하시죠.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. 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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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. 시간이 없네. spum pum k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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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ee. 이, 시, 수, 사, 시 슛. 다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슈! 아니 너도 같이 들어갔다가 24시 슈! 5, 6! I don't need new buddies I don't need new buddies 보여주세요 7, 8, 샷! 저희는 지금 콘서트 게임보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, 네 안무가 참 쉽죠? 두 번이지 사실 이 무대는 저희부터 댄서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안무가 어떤 느낌인지 버논씨랑 만나볼게요 버논씨 이번 안무는 어떤 느낌인가요? 한 마만 더 해볼게요 네 아쉽게도 한 마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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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는 다 맞춥니까? 그냥 처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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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포인트 함으로 해가지고 어, 그래 어디야? 가끔 위험해 너 보고 싶어 한 마딱 한 마딱 한 마딱 한 마딱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반죽 한 마딱 기타 한 마딱 넌 여기 한 마딱 남 mix 사랑해 주셔서 깨끗할 때 와사박기 바람에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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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만나셨어요 ? 여자친구가 많은데? 요즘 거? 2년 전 거잖아 아니면 원 투 트리 포 이거 하든지 아 귀엽다 하나 둘 셋 트리 포 뿌리하게 아까봤도 엄청 출싹대 2시간 뒤 기분이 좋아서 돌아쳐가? 2시간 뒤 기분 지금 약간 오랜만에 푹 자가지고 펜션이 좋아 우리도 잘 시간이 없었잖아 오늘 좀 많이 잤지 나도 오랜만에 푹 자고 운동해가지고 기분 좋아 촬영 갑시다 리프트 자운 렛츠고 춤이 해피 터매 오 그대라는 건 넌 까리한 거야 속이 일단 황금 두 앞에서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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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갈게요. 원 따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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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 따다다아 오케 오케 라스트 오더 오케이 해볼게요.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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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에서 돌출로 나가도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오세요 예스 이러면은 딱인데 돌출 형, 줄이 없답니다. 뭐 이런 데는 무동이거든요. 왔다 갔다? 어떻게 보고 싶은데? 뭔가 약간 죽여줬다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숨 쉬는 것 같고 뭐 뒤로 한번 걸어간다면서 약간 좀 뭐 느낌인지 알겠지? 뭐 느낌인지 알겠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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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, 네 네, 네 네 네 네 네 제목은 Last Order라는 곡으로 솔로곡을 준비했습니다. 간만에 하는 완곡이 랩인? 그런 퍼포먼스 있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게 약간 문제라면 문제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다음 연습 때 뵙도록 할게요. 안녕! 둘 시작 둘 둘 하나 둘 둘 둘 오케이, 이런 식이에요. 끝이 없는 펑션 쏟아지는 별 매일 새벽 깨우게 잘못된 별 어깃한 밤에서 날 꺼내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 엄마 우 내일은 우 하나 시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넷 셋 셋 셋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대비 결과였고 저만 좀 잘하면, 저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라스트 오더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때쯤은 또 제도가 나왔을 테지만 어떻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재밌게 보셔기 바라며 다음 연습 때 제가 이렇게 바르다가 피면 이제 다음 연습 바로 납니다, 여러분! 자, 끝날! 갑니다! 네, 감사합니다! ... ... ... ...